불교의식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모든 불교의식을 집행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천수경 서두에 보면 오박내외 안위재신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이 있는데 그 진언은 그렇습니다 흔히 오방 하면 사방하고 중앙 이런 뜻이고 육방 하면 사방하고 상하 해서 육방예경도 하고 또 팔방 하면 사방하고 간방 또 시방 하면 간방하고 상하까지 합하면 시방이 되죠 아무튼 오방이나 육방이나 팔방이나 시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중심한 모든 주변 환경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오박내외 안위재신진언 오박내외가 모두 편안해져야 의식을 진행하든지 무슨 공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중심한 주변 환경이 잘 정리 정돈되고 시시비비 우여곡절이 일단 잠잠해졌을 때 그때 이제 참선도 되고 연불도 되고 기도도 되고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어도 주변에서 항의하거나 민원을 내거나 이런 일이 없을 때 작은 공사도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여기는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우리가 차를 대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그동안 많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온 공문을 모두 돌리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문에 보면 아파트에는 별별 사람이 다 삽니다 낮에 잠깐 대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단체의 차들이 한 100대씩 와가지고 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절대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대시지 마시고 조금 거룩기만 하면 길가에 길이 한적하니까 길가에다 정의 정돈 잘 해서 대면 100대나 200대도 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차를 아파트에서 이렇게 항의하거나 공부하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념하셔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 밑에 밑에서부터 좀 한 200미터 내지 300미터만 걸으면 되니까 300미터 전방에 길가에다가 쭉 이렇게 대놓고 걸어오시도록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꼭 이제 유념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늦게 오시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책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신속하게 챙겨드려서 또 공부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 이 역시 이제 오방내외 아니제 신진연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거기에 77기함 수병원 나와라 하는 유인물 있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참 남북분단의 아픔을 딛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속에 잠겨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군 장교 출신이 아주 멋진 시를 명령적으로 이렇게 시를 썼는데 내가 이걸 읽고 동아일보에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추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불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국가에 불행이 있을 때 우리는 불전에 기도하고 추원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 났는 데까지 십시일반 거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현재 이 사고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저 불전에 묵묵히 추원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가져가셔서 스스로 읽으시고 마음으로라도 깊이 추원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칠칠이 함 수병원 귀환하라 아주 정말 감동적이고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시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감동하면 그 감동의 여파가 유족들에게도 다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환경 두째 시간입니다 우선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은 유인물 오늘 제가 만들어서 나눠드린 유인물 법회청중 한쪽에는 법회청중이 있고 한쪽에는 보살 52위 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발심 내지 출가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중생으로 출가해서 성불에 이르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다면 환경 또한 우리가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는 길을 어떤 경전보다도 아주 소상하게 잘 펼쳐놓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 52위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무슨 십신 십주 십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음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 이름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위선 한번 첫 줄부터 보면 초에는 우리가 6664급여3 1111역부일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화음경은 7처9에 39품 이렇게 이제 80건 화음경은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초회니 2회니 3회니 4회니 하는 것은 법회의 회차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오신 분도 화음경 구성표 그건 늘 지니고 다니시고 머리에 외워두셔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상당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초회라고 하는 것은 초회는 설 설했다 무엇을 열애의 의정법문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을 설했다 그랬습니다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열애만 의보와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의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보는 우리가 의지해 사는 생활 환경 이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문서선언이라고 하는 이 법당이 의보가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의보가 되고 또 좀 더 확대하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의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보는 내 자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이 거주하시는 환경과 그리고 부처님 자신에 대한 법문을 설해가지고서 표했다 무엇을 여러개서 보리도량에 보리도량 아란냐라고 하는 그런 법보리도량 이라는 말이 처음에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의정장엄 등 의보와 정보에 대한 장엄을 표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의보와 정보에 대한 장엄 그래서 환경 첫 서두에 이와 같이 내가 드사오니 부처님이 아란냐법 보리도량에 계시사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 땅은 견고하여 금광으로 이루어졌더라 다이아몬드로 땅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건 이제 땅을 이야기했으니까 의보에 해당됩니다 부처님이 의지하고 있는 바의 장소 그리고 사자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자도 역시 의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휘삼시합사 지혜는 삼체에 들어가고 그 몸은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은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장음을 아주 멋진 장음을 표한 내용입니다 초의 이야기는 그래요 초의 육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 당경자명 이런 말이 소에는 잘 나오는데 뒤에 경에 당하여 경에 나아가서 저절로 밝혀지리라 그런 뜻입니다 당경자명 경에 당해서 저절로 밝혀지리라 그런 내용은 이제 그 경에 다다르면 다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회는 보강명전에서 설 십신범문 이렇게 했죠 보강명전에서 십신범문을 설였는데 여기도 육육 두 번째 회에서 육품을 설였으니까 역시 그 육품은 십신범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설 십신범문이니 십신범문을 설였으니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종신심이다 이런 신심 염심 해심 정진심 정심 불퇴심 회양심 호법심 계심 순심 이것이 이제 십심 공용이다 십심의 어떤 공부의 작용 공용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공용이라 이렇게 말해요 공부의 작용 공부의 어떤 표현 이런 뜻이죠 역시 이제 후 당경 자명 그랬습니다 뒤에 경에 당해서 그 경에 나아가면 저절로 그 뜻이 밝혀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면 도리천에서 십주범문을 설였는데 십주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역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권정주 이렇게 해서 차 십주법의 공용은 후회 당경 자명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우리는 좀 있으면 우리 환경진도가 법회청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법회청중을 시작했는데 보살들의 모임을 소개를 했죠 법회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법회청중도 사실은 52위의 지휘점차와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 관계가 있어요 오늘 몇몇 스님들 도반들끼리 며칠씩 며칠씩 한 반을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나중에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 화보 스님들이 우리 하루 공부하면 이것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매달 화보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가져가셔서 또 참고하시면 복습하기가 너무 좋고 공부 정의가 아주 잘 됐어요 꼭 빠뜨리지 마시고 천 권을 찍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반들의 몇몇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얼굴도 소개하고 이름도 소개하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쭉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내용을 알고 찍은 분들도 있고 나중에 또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법회 청중하면 청중이 그냥 모인 게 아니다 모두가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는 그 진도 상황에 전부 배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청중이 구성이 된 것이에요 이 환경의 그 청중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열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반스님 한 분 중에 그 그 선생님은 환경을 한 상당 부분 외우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환경 어느 부분보다도 법회 청중 명단 그거 외우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더라 그래요 명단 외우는 게 그 보살 이름이고 무슨 신장 이름이고 무슨 산신 이름 무슨 주야신 주성신 쭉 이름 소개해놓은 게 그것이 그렇게 환희스럽고 즐겁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환경을 외우면 그 선생님은 그것만 외워요 앞부분만 몇 권을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 이름이 그냥 열거된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수행해가는 지위 점차에 배대가 돼서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지위의 법문 내용도 이해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회는 야마천궁에서 시평법문을 설했다 시평법문의 이름도 소개되고 그 다음에 5회는 도설천궁에서 시평법문을 설했으니 그 시평법문에 또 이렇게 이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6회는 타화자재천궁에서 타화천궁 또는 타화자재천궁 그렇게 하는데 10집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10집법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회 7 재회 보강명전 맨 처음에 2회 보강명전에서 설했기 때문에 여기는 재회가 돼요 재차 법회를 보강명전에서 가졌다고 해서 재회 보강명전 이것은 열애께서 등각과 묘각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등각 묘각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결국 경전에서 이야기가 될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처음에 법회청중에서부터 이러한 연관관계를 52위 법문과 연관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52위 법문이 설해질 그런 내용들과도 법회청중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과 법회청중과의 관계를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회청중 본문에 들어가겠지만 거기 보면 전부 10주 위 중에서 제 2주 10주 위 중 제 2주에서 제 10주 중을 밝힌 것이 집권강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부 청중 하나하나가 법문 내용하고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유인물 뒷면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여러분들 환경약천계 잘 외우고 계세요 오늘 왜 환경약천계를 안 틀었어 환경약천계를 틀어서 환경공부의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부한 것은 10보보살 해서 보현보살부터 쭉 이제 보자가 들어간 10명 보살 동명중 그래요 그 다음에 12명 보살 해서 2명중 역시 보살인데 이름들이 뭐 조금씩 이제 보살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잠유재신중 19 해놓고 이하 39중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39중이에요 이 밑으로 이제 보면은 집권강신 신중신 조킹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 그 다음에 아수라왕 가루라 가루라왕 긴나라마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방왕 그 다음에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33천 도리천 이란 말과 같으니까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8부사왕중 6개 3개 제천 그 다음에 6개천에 가서 7대중 그 다음에 3개천에 가서 5대중 대범천 광름천 변정천 광과천 대자재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볼 법회청중들이 쭉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불교 현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거기가 화음불교예요 선불교 선불교 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녹아있는 것은 화음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음신중에 기도하고 또 예불할 때 예배하고 그러죠 그 화음신중의 숫자가 물론 이제 탱화를 그릴 때 화가의 마음에 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정상적으로 표본이 되도록 그리는 게 39중입니다 39중이에요 그 39중 명땅이 여기 다 나와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화음신중 탱화에 대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화음경의 가르침과 밤낮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은 화음불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왜냐 아침저녁으로 화음신중을 들먹거리고 그 화음 39중 그냥 예배하고 법문서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39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서 환경전편의 52위 지휘점차의 법문도 상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환경 참 방대하고 그 뜻도 참 심오하고 그렇지만은 그만치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삶에 아주 큰 도움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쪽 1권 7쪽 5째 절 보면은 10주 중 제2주에서 제10주 중 그 중에 제2주의 집금강신 이렇게 했습니다 집금강신 여기 저 금강저 가져와요 내가 금강저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나 사왔어 여기 보면 집금강신 했는데 금강저를 잡은 신 이런 뜻입니다 금강저를 잡은 신 집이라고 했으니까 금강이란 말은 금강저라는 뜻이에요 이게 금강저입니다 모양이 만든 사람 솜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잡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3가닥 5가닥 7가닥 9가닥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무기입니다 이걸 들고 있는 그 어떤 무사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무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장이죠 그래서 우리 신중 탱화의 대표는 말하자면 반장은 그 반장 계획인 사람은 이 금강저를 잡은 신입니다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신중들 중에서 39 신중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집금강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다 명단을 신중 탱화에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이 밑에 오늘 소개해드린 그 신장들입니다 그래서 신중 탱화 공부도 되고 신중 금강신 금강 즉 금강저를 잡은 이 신중을 중심으로 해서 화음성중은 39위 또는 39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망치 증어라고 하는 것은 망치라는 뜻도 되고 방망이라는 뜻도 되고 이제 그래요 즉금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신중 탱화는 낱낱이 공부는 못하더라도 대표인 금강신장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그야말로 인드라신 인도의 인드라신이 휘두르는 병력과 같은 무기다 그랬습니다 꼭 여기에 맞아야 상체를 입거나 무슨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고 한 번 휘두르기만 하면 요즘 레이저 빛이 나가서 참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말하자면 쓰러트리는 것과 같이 이 금강저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이저 봉 같은 거죠 휘두르면 수십 미터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어떤 아주 병력과 같은 그런 무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하자는 것이냐 바로 불법을 보호하고 불교 믿는 사람을 옹호하고 사찰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자를 보호하고 불교와 관계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존재들을 이 집권강신이 여타 많은 신장들을 거느리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런 금강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손에 잡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 그림에 보면 처음에 뾰족뾰족합니다 길고 길이가 아주 길어요 길고 뾰족하게 해야 무기답지 이건 별로 무기답지가 않죠 원래 원형은 뾰족한 끝이 세 개 또는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이렇게 홀수로 그래서 세 개면 삼고저 다섯이면 오고저 칠고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금강저입니다 여기에 부유 불색의 미진수 집권강신 하니 소위 같이 읽겠습니다 묘색 나라연 집권강신과 일륜 속질당 집권강신과 수미 화강 집권강신과 청정 운윸 집권강신과 재근 미묘 집권강신과 가해라 광명 집권강신과 대수 내음 집권강신과 사자왕 광명 집권강신과 미묘 승목 집권강신과 연화광 만이게 집권강신 이라 이렇게 집권강신을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표 이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덕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이름이고 탄덕을 보면 덕을 찬탄하다 이런 뜻이죠 여시등이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우두머리죠 이 10명은 말하자면 반장택입니다 유 불세계 미진수하니 이 세계를 부셔서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많은 숫자인데 개어 왕서 무량급 중에 다 과거 옛날에 지나간 옛날 한량없는 세월 중에 항발 대원하여 항상 큰 원을 바랬더라 무슨 원을 여기 나오죠 원 원하기를 상친근 공양제불 항상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항상 원했다 그렇죠 성인 중에 성인이시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분이니까 그래서 저런 분은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보호해야 된다 그분을 따르는 대중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원소행이 원을 따라서 행하는 바가 이득 원만하여 이미 원만함을 얻어서 도피안이다 피안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성공했다 집권강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소원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목표한 바에 다 도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요 피안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집권강신들이 바란 바를 성취했다 그 뜻입니다 이득 원만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한 바가 달라요 내가 어느 절에서 어떤 신동님이 와가지고 어느 집 보살은 성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어려운 성불을 어떤 보살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아 그 집에 그 재수한 아이가 이번에 무슨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아 그만하면 성불이죠 참 정확한 표현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불이라고 그렇듯이 집권강신들에게는 피안에 도달했다 하는 것은 그들의 바란 바를 성취했다 이 뜻입니다 이제 뭡니까 불교가 참 경전 속에 이렇게 갈무리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깊이 사색을 해서 그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급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적집 무변 청정 복업이라 가 없는 청정한 복의 업을 적집 쌓고 또 쌓다 복은 뭐 한 번 쌓으면 안 되죠 자꾸 쌓고 쌓고 또 쌓아야 할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어제 산매 소행지의 경을 모든 산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실이 명달하며 다 밝게 통달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집중할 일이 있으면 그 집중할 일을 완전 무결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 산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 소행지경 그것을 다 이미 밝게 통달했으며 그 다음에 회의 신통력하여 신통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수여래 주하며 여래라 따라서 함께 머문다 여래를 따라서 머문다 집군강신이니까요 얼마나 아주 참 경호실장 택인데 부처님은 경호실장 택인데 뭐 잠깐이라도 그야말로 10미터 이상 벗어나면 안 되겠죠 10미터 이상 벗어나면 그게 경호실장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수여래주 그 다음에 이 부사의 해탈경계하며 불가사의 한 해탈경계에 들어갔다 처 중에 하야 대중모임 거기에 항상 같이 있어요 경호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 중에 하야 유황특달이라 위험과 광명이 특별히 드러났다 특달 위험과 광명이 특별히 드러났다 그렇죠 저기 아주 높은 사람 경호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체격도 남다르고 새카만 썬걸어서 쓰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그냥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경호하는 그야말로 집군강신은 유황이 특달하죠 처회중이라 회중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도 그 유황이 특달하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사실 여부는 놔두고라도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의미는 다릅니다 수제 중생의 소응현신하여 여러 중생들의 응할 바를 따라 현신에서 중생들이 이렇게 살면 거기에 맞춰서 몸을 나타내는 거죠 무조건 무섭고 나무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몸으로 나타내는 것만이 말하자면 집군강신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중생들이 소응 응할 바를 따라서 현신해 소응현신 그래서 이시 조복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중생들을 잘 다스리고 조복을 함을 보인다 일체제불 화형 소재 일체제불의 변화에서 나타낸 형상의 있는 바에 그러니까 화신들이죠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화신해 있든지 무슨 목불로 화신해 있든지 석불로 철불로 아니면 무슨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이렇게 싸가지고 부처라고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다종다양한 화신 부처님의 개수 화주라 다 따라서 변화해서 머물러 그 가 역시 불상의 그 말하자면 그 집군강신 경호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불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불상에도 있다고 봐야 돼요 화왕이라 했잖아요 개수 화왕이라 변화해서 거기에 간다 일체결의 소주지체 일체결의 주한바 그 처소에 상근 수호하시는데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시는데 지켜서 보호하느니라 이게 이제 집군강신의 덕이고 의무고 본래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주의 신중신 그랬습니다 신중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몸신자 만을 중자죠 몸이 많은 신 무리 무리라는 뜻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을 잃었을 때 무리중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리중자 간단했을 때 사람인자 세 개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리중자야 그리고 우리 흔히 사찰에서 하는 말이 세 명만 모이면 대중이다 세 명이 있는데 왜 찾아 망가지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예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세 사람 이상씩 있다 하는 그것이 신중의 특징이다 그래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신중신 하니 소위 화계장음 신중신과 광조시방 신중신과 해엄조복 신중신과 정화음계 신중신과 유양위 신중신과 최상광음 신중신과 정광향운 신중신과 수호 섭지 신중신과 보현 섭취 신중신과 부동광명 신중신이 여시 등이 이위 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화 왕석에 성취 대원하여 공양 성사 일체제울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앞에 10명을 대표로 이름을 열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불세계 미진수와 같이 있다 그런데 탄덕을 짤막하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금강신을 집권강신을 대표라고 하는 게 탄덕의 양이 많죠 여기서부터는 아주 짧습니다 한 줄 정도 개화 왕석에 모두들 옛날 옛날에 성취 대원에 큰 원을 성취해가지고서 일체제부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들의 덕행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신중단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호명을 한번 합니다 호명을 각자 절에 돌아가셔서 신중단 앞에서 명단들 명단들만 쭉 이렇게 입에 익숙하도록 이렇게 얽퍼도 상당히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환경 약찬기를 그 앞에서 열심히 읽어도 역시 호명이 되니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4주의 족행신을 표한 대중 그런데 족행 중생을 의지하고 수호한다 그랬어요 족행신 했는데 말하자면 발로 걸어다니는 중생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기도 한다 대중 처소에서 하도 잘 돌아다니면 저거 족행신이 붙었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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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요 지금도 참 좋은 표현입니다 경전에 있는 것을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족행신하니 소위 보인수 족행신과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섭제 선견 족행신과 묘보 성당 족행신과 낙토 묘음 족행신과 전단 수광 족행신과 연화광명 족행신과 미묘 광명 족행신과 적집 묘화 족행신이라 여시 등이 이 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어 과거 무례한 것 중에 친근 여래하여 수축 불사 하시니라 이분들도 이름 덜 못 그린 것 정말 구체적인 이름은 약찬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약한계는 족행신 이렇게 해버렸지 10명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명 이름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무수히 많은데 모두들 과거 한량없는 겁 가운데 여래를 친견해서 친일 가까이 해서 수축 불사라 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여래를 놓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주를 표한 도량신 되겠습니다 도량신 그렇죠 도량신은 호불도량 부처님의 도량을 보호한다 그리고 도량을 장음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행을 보호하는 도량 또 수행자를 보호하는 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도량신 하니 소위 정장음당 도량신과 수미보강 도량신과 내음당상 도량신과 우하묘한 도량신과 화영광개도량신과 우보장음 도량신과 용맹향안도량신과 금강채운도량신과 연화광명 도량신과 묘광조요 도량신이라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어 과거에 치 무량불하야 성취 대원하여 광흥 공양하시니라 이분들도 다 과거에 부처님을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큰 원력을 모두 성취해서 공양을 널리 일으킨다 공양을 많이 올리는 그런 것이 주의무다 그렇죠 도량신이니까 도량에는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도 많고 참배객들도 많으니까 주로 광흥 공양 이것이 이들의 주의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가만히 사색해보면 도량신이라는 이름과 그 덕행의 표현이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지만 다 그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음의 청법대중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량 그 자체다 또 주성신 하면 성 그 자체다 도시 그 자체다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삼남 만상이 다 이 화음 법에 동참하고 있고 그러니까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다 함께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무슨 해도 달도 전부 산도 강도 물도 불도 전부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 우주 삼남 만상이 전부 이 화음의 바다 속에 동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동참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화음경에서 이런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우주는 그리고 나와 이 삼남 만성 함께 동참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의 설청 서로서로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이 설하면 내가 듣고 내가 설하면 저 사람이 듣고 서로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또 그런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반 원흉 주인과 벗이 내가 주인이 되면 저 사람이 벗이 되고 저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내가 벗이 되고 서로서로 그렇게 이제 원흉 무해하게 이미 삼남 만성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원리에 맞게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호의 주반 주반 원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신이라고 하느냐 흔히 가장 뛰어난 일을 지인 지극할 지자 사람인자 신이란 신자와 사람인자 그 다음에 성인이란 성자와 사람인자 지인 신인 성인 그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거의 격이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공이 지극히 고귀한 그런 가치와 위대함을 지니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것 하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성신인데 법성과 심성을 막아 보호한다 진리의 성 우리 마음의 성을 막아 보호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부유 불색의 미진수 주성신하니 소위 보봉광요 주성신과 묘음궁전 주성신과 청정희보 주성신과 이유청정 주성신과 화등연만 주성신과 염당 명현 주성신과 성복광명 주성신과 청정광명 주성신과 향계장엄 주성신과 묘보광명 주성신이라 여시등이 이상수하사 유불색의 미진수하니 개어무량 부사이급에 엄정여래의 소거궁전 가시니라 여기 뭐 10명만 주성신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미진수가 있다 다 한량없는 불가사이한 급에 엄정여래의 소거궁려 여래의 그아신바 궁전을 장음하고 청정케 하였다 엄정하였다 주성신이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이 청소하고 하는 이것이 주성신의 임무죠 참 그런 것도 표현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지신인데 심지를 의지함을 표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땅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주지신이다 진짜 그런 뜻인데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거려가고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땅 그대로가 신이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해요 훨씬 훌륭하죠 땅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나만 존재할 수 없나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신이라 아니할 수 있으리요 어찌 부처라 아니할 수 있으리요 어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참 깨달아서 내 인격이 된다면 다 일체 만물 하나하나를 다 신성하게 보고 존경하게 보고 나 이상으로 존경하게 받들고 귀하는 그런 인격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전에 가야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보니까 팻말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팻말에다가 나무 대자연 보살 마살 이렇게 서부 지났더라고요 참 그 후로 내가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느낀 바가 많고 그 말을 잘 씁니다 나무 대자연 보살 마살 대자연 보살 마살에게 나는 귀하고 받도 옵니다 누가 산에 오르다가 그것을 아마 느꼈겠죠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내가 하 노 오신 고맙 뱅 도시 내 노 뱅 하 노 com 셈 가 대자연 워 황 han 고맙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